연난이 왜 새벽에 계속 맨날 경비실 이긴 거 같아 소음 신고가 옆에! 어 놀래라 소음 신고가 뛰어내려야 돼! 뛰어내려야 돼! 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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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정신 처리해 괜찮으세요? 죄송해요 자식 왔다 이 자식 남은 녀석 어디있나? 남은 녀석 어디있나? 바로 뒤에 있다 내가 남았지 시청자분들은 화장실에 계신 문제비를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그거 음.. 그런 경우 뭐가 있을까? 어? 찾았습니다 그거 어? 앞에 저 저기다 진짜 저기다 뚜껑 없음 엔어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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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야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어? 빠른데 쟤들? 어? 잠깐만 어? 개많아 진심 빼자 그냥 빼자 잡을거야? 빼는 게 나지 않을까? 눈쟁자 잡게 가는데 다 도망가는데 그냥 우리 그럼 조금만 부칠까 그러면? 쏵 아 보인다 내가 간다 내일 형 왼쪽에서도 오토바이 소리 들리 왼쪽 오토바이 왼쪽 차도 있다 왼쪽 차도 있음 차를 쏴 차를 쏴 보급 옆에 적 보급 뒤에 적 있음 보급 뒤에 적 보급 뒤에 적 아 나 죽는다 보급 뒤에 적 두 파티임 두 파티 반대 어 많아 보급 뒤에 개많아 보급 뒤에 개많아 오케이 한 명 기절 마이 쏴야 돼요 어 뭐야 윈체스 맞는거 좀 바뀌었다 이제 정조준에야 맞는다 한 명 킬 차 한 대 더 감 차 한 대 더 감 확인 이 거리인데 진짜 안 맞네 아 죽는다 아직 더 있음 많은 앞에 와 앞에 개많은 앞에 지고 막고 싸우고 비비고 뽑히고 저 2층 올라감 대략다 홈렉이야 방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걔 기절 보급 옆에 있는 차 옆에 다운 그냥 죽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다 죽은 거 같은데 안 보이는데 어이 새 파티 왔거든요 어이 뭐 이리 와 일단 먹어 먹고 생각하자 야 어그 있냐 야 어그 있냐 있냐 어그 있냐 있냐 어그 야 있냐 어그 여러분 차에 받치실 거 같은데 이거 차 굴러가는데 야 에이아 있냐 에이아 있냐고 어그 있냐 어 스카 있네 고맙다 엠포 있다 흠흠 소리 먼저 듣고 나중에 화면 보니까 이상하다 어 구상 나눠 드릴게요 어떠실분? 뭐야 다 들고 왔어 뭐 뭔가 그냥 구상은 다섯 개 아 네 개 나가라 SR 있어요? 아 있지 그러면 SR 소음기도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아 gate 어 뭐야 총소리 우리한테 쏘는 거 아니야 300 300 오오 저 마실 게 없음 마실거 그렇다면 마실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교환 좋아 교환가 아주 좋아 오 뭐야 나 쏜다 쏘는거 330 1 lors 바늘 아 내가 지금 진짜 정확히 330에 능선뒤에 누워있어요 능선뒤에? 어 그 큰 언덕말고 왼쪽에 그냥 도로 건더편에 보이는 약간 능선있는데 거기있어요 쏜다 또 쏜다 사격값 본인한테 쏜다 아 뭐야 차 언제야 일로 차가 또 왔다고? 아니 차를 내가 세워놨는데 앞으로 이동해 일단 쏜건은 330 330 계속 보인다 어 살려줘 아 차 왜이렇게 빨라?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어 또 한명 달려온다 300방향 보급 우리 앞쪽에 있는 보급 왼쪽에 한명 붙었어요 차가 너무 빠른걸요?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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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 확인 멀리있는 애는 확인했어요? 멀리있는 애는 확인만 안되고 그 눈쟁이 마라네 거기 계집들이 보고있어 나무 뒤에 붙어있어요 어 보고있어 아 소나 안되지 그럼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확십사 확십사 멀리서 우리 아까 계속 보고있어요 멀리서 우리 아까 계속 보고있어요 쟤랑 같은팀 같은데 그런거같은 음 이러면 저기 또 한명 더있다 NW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있어요 멀리 그 아까 내가 말했던 능선으로 가고있어요 한명이 두명 쟤들이 같은파티인가 그래서 저놈은 살려보낼 수 없겠구만 능선 뒤편에 있어요 지금 325 330쪽으로 가고있어요 같은팀인거같음 안쏜다 두명 일단 두명 보여요 박십사 아 아 나이스 어 뭐야 얘 혼자 왔네 얘랑 같은파티 아니네 쟤들을 잡아야되는데 330 멀리있는 애들 음 332면 저기인데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작은 능선있거든요 응 거기서 쏘는건 대충 알겠는데 내가 지금 시야가 안보였어 계속 쏘는데 소형수는 나 안보였어 제가 일단 오른쪽 건물 먹고있거든 응 그놈이다 그게 저놈이다 이 각에선 안보여요 내가 봐 저 언덕인데 그냥 붙을까 저거 있네 붙기엔 또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어 어딘지 대충 봤어 아 보인다 응 나도 봤어 저 시리 저거 뒤질라고 깜짝거래 왜 자꾸 뒤질라고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어디 한번 볼래? 으악 요 큰 능선 위로 올라가면 쟤들 머리 다 보일거 같거든요 앙 앙 깝치고 있어 뒤질라고 에미사소 온갠쑤셨네 깜윤 나 그래도 700미터까진 저격돼 이 사람들이 뒤질라고 어 보인다 한 놈 한 놈 뚝배기 깨놨어 삼뚝이 있네 다운 나이스 예 상자 두개있어 그냥 죽었고 근데 아까 움직이던 애는 두명이었는데 쏘던 애 한명 더 있었고 세명일텐데 베로닛 이것은 막십사 에미사 아니야 막십사 쓰레기야 막십사 개쓰레기야 진짜 나왔어 저 질라스라는 시내 개시야 염다님 앞에 차고 올라가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고고고고고고 거기 그 집 쪽에 차있었어요 어? 저 나왔다 바로 앞에 왔나 여보세요 오 네 형광분 앞에 왔나 아 예 나가겠습니다 네 네 뭔데 방금 오 그리고 아까 아까 저 있던데 저기있음 응 나도 봤어 2층에 거기에 차 한 대 박았더라구요 네 한파팀 한파팀 제가 소음기 있거든요 잡아볼게요 지금 멀리서 또 다른 애가 쏜다 저 어 지금 문재인님 각도에서 되게 잘 보이는데 한명 근데 멀리서 다른 애가 쏜 엄청 멀리 쏜 내 다리 보이겠는데 쟤한테 미친척하고 왼쪽에 있는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부터 잡지? 이거하고 여기 두 명 보이거든요 어 2층에 기절해 아 2층에 아직 살아있다 두 명 기절 이제 그 2층에만 남았어 옥상에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있던 건물에 한명 있어요 응 2층 건물 걔 몸샷한대 오케이 오케이 걔 애미서 몸샷한대 두 명 죽였고 쟤 혼자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가릿 오른쪽 창문 와 쟤 총고 튀어나와있다 응 적지 붙을게요 샷발 너무 저는거 아닙니까? 뭔데 저핑은 사.. 이제 오버로드 한 애가 브리핑 했겠다 다다 땅 땅 땅 세 명 다 죽음 근데 멀리서 저를 쐈어요 진짜 엄청 멀리서 스나 같았어요 끊어소는거 보니까 MK MK 반동 좀 줄었나요? 어 줄었는데 쓰레기에요 아직도 스크스보다 쓰레기? 네 스크스보다 쓰레기에요 스크스 풀 파츠가 훨씬 반동적어요 제가 같은 판에서 두 개를 다 들어봤거든요 풀파치인 상태로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아 이건 버리는 총 어떻게 스크스보다 구릴 수 있는 거지? 근데 데미지는 더 세지 않아요? 데미지하고 탄속 좀 더 빠르고 데미지는 더 세죠 근데 그거를 커버 칠 정도로 반동이 너무 커요 나 이거 좀 싸봐도 됨? 네 그만 대용량 되셨어요 수나? 여기 대용량 있는데? 먹었어 먹었어 가죠? 차 두 개 타고 산 먹으러 갈까요? 이거 스쿼드라서 저 있다 우리 조준하고 있는데? 한 파티에요? 세 명 뭐에요? 도로 건너에 지금 능선 밑에 있어요 저희가 자리가 더 좋음 저기 아까 200방의 언덕 쪽에서 저를 쐈거든요? 걔들 조심해야 되고 걔들만 조심하면 얘들한테는 죽을 일 없을 것 같은데? ish 이.. 얘들... 도로 건너... 올것 같애서... 엇! 멀리 쏜다 이거 가죠 그냥? 뒤다! 뒤다! 이거 가야돼! x2 그냥 타터가야돼! 가가가가가X3 가가가X3 저기 언덕 아까 말했던, 200방위 언덕였어요 개 잘 쏘! 개..개가 집.. 으앗! 으앗! 안 밟퇴! 볼 수 있음? 야, 갈 수 있음 요 집도 사람 있는거 같은데? 아! 아! 왜? 아! 미친! 껴어! 껴어! 논장! 차 좀 치워줘! 아 잠깐만 잘못 치우면 나 죽겠네 나 두번째 기절이거든요? 아니야 차 치면 뒤져 내가 알어 그럼 나 이거 타고 2번으로 갈게요 응 내가 이거 당해봐서 알아 나 많이 당해봤어 이거 궁금한 많이 안다 유튜브! 아니 미친 도로 건너 쓸려나 애들? 300방향? 가서 차를 버리죠 여기서는 어 이거 바로 앞에 저기 있는거 같은데? 금방 오른쪽 언덕 위에? 여기서 버리죠 그냥? 사람인거 같게 됐거든요? W 방향 금방 언덕 위에? 저거 여기 사람 맞다! 어!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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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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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두명 하나 더 엘비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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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 해줘요 연하디! 내가 먼저 성공 내가 먼저 성공 기다려봐 오 쟤쟤쟤쟤쟤 오는데? 일로 오는데? 아씨 못 때렸어 미안 아씨 못 때렸어 미안 한명 기절 아잇! 아잇! 쟤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아유 아유 쟤쟤쟤 드럴게 안맞아요 연사 죄송해요 오른쪽 하나 둘 한대 두대 세대 네네 어이 근데 저 기절기절이에요 기절기절이라고요? 아니 걔 잡았어 마지막 한마리를 잡았다고? 마지막 한마리를 잡아가지고 걔 죽었어요 알아요? 네 죄송합니다 내 샷빨 금방 굉장히 안좋아서 확실히 어 소음기 기고 연사는 아닌 것 같아 어? 오른쪽에 있지 않았나? 연하디 방금? 저기? 왜요? 가까이? 약간 멀리 능선에서 꼬부정하게 머리 보였던 것 같은데 검은색으로 휙휙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아까 도로 건너온 애들 올텐데 그리고 210방향 차 두 대 대져있거든요 다섯 명 어? 저거 사람 아니야? 240? 아 165도 방향 사람 언덕 위 오케이 둘 셋 셋 2 대 3 대 2 인가 그러면? 저기 저기 사람이 있다 W 방향도 세 명 있다 까비 W 세 명 있다 W W 세 명이고 저게 왜 안봤지? 어 아닌데? 세 명일 수가 없는데? 그럼 2 대 3 대 3 이라는 건데? 아까 165에 세 명이라고 안 했어요? 세 명 165사 세 명 맞아요 두 명이에요 2 대 3 대 2에요 2 대 3 대 2야 그러면 W 세 명하고 여기 두 명인 거야 아니 아니 연단님 본 거 세 명 맞아요 그래요? 세 명 맞아 근데 저기 세 명 있었데요? W에 뭔데? 그림자 그림자 분신 쏠도 아니고 무슨 과신이다 쟤들 싸운다 우리 쏘는 건가? 이거 빨리 붙어야 되는 게 우리 나중에 붙을 때 평지에요 그냥 아 나무에 막히는구나 쟤가 쟤가 최대한 붙어보면 일단은 어허 저기 안 죽어? 18초 갈 준비 어 사운드 겹친다 논쟁님 앞에 발소리 있는데? 어 여기 한 명인데? 어 바로 사 근데 저기 있다 300에서 나 보고 있다 어 오케이 내가 때렸어 오케이 나이스 내가 가야 된다 나무에 한 명 더 나무에 한 명 기질로 봐 이동 아 쏜다 연단님 이동 진작 자리 너무 안 좋은데? 아니야 저 언덕까지만 가면 어떻게 비밀만 할 것 같은데? 앞에 나무 있는 언덕까지 가야돼 다 이동하고 있어 걔네들 다 이동하고 있어 그냥 가도 돼 맞추기 힘들 거 할까 한 명은 자기장 안에 있어 지금 걔 내가 걔 한 명 한 명 내가 기술시키네 걔 죽었어 자리 갸꿀 일단 능선 앞에 한 명 보인다 아 글로 가면 보일 것 같아요 내 앞에 어 내 바로 쓰러먹어요 오! 그럼 1명 남았네? 단 1第三 내 앞에 있는 내가 라스트이네? starts LIKE ners MC σε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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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tructure 박십사브리덤 좋아 번 residual 버스 개꿀이구요 버스 개꿀이고요 저는 밥 먹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게임 들어간 상태로 밥을 먹는다는 거 저는 게임에 들어가서 배 파밍을 한다는 거